작년 농협 카드와 올해 농협 카드 전력 강해졌나요? 약해졌나요? 약해졌어요 김현수 대답이야 약해졌나요? 강해졌나요? 강해졌어요 이유는 뭔가요? 빠질 사람이 빠졌어요 빠져야 할 사람이 빠졌기 때문에 NH농협은 강해졌어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웰컴 저출근행에서 또 저를 불러주셨네요 첫 세대 미녀 당구 캐스터 또 거듭나고 있는 아나운서 김선신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또 김현석 해설위원 또 저의 원플러스 원 저의 단짝이죠 김현석 해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또 여기도 저희 옆에 또 미녀 당구 스타 나오셨습니다 전혜린프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전혜린프로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이렇게 모인 이유가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제 한창 이제 포스트 시즌이 조금 이제 앞으로 남았는데 저희가 2022, 2023 시즌 웰컴 저출근행 PBA 팀내그 각 팀 소개부터 라운드별 이슈와 명장면까지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팀입니다 디펜딩 챔피언이자 영원한 우승후보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는 불사조 웰뱅 피닉스입니다 작년 시즌과 비교해 봤을 때 이 웰뱅 피닉스는 더 강해졌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조금 약해졌다고 보시나요? 제가 볼 때는 조금은 득점력에서 조금은 약해졌어요 어 전략은 저도 솔직히 김현석 해설위원님과 같은 입점이 약해졌다고 생각해요 작해졌다고 왜냐면 팀원 조체가 가장 적었던 게 제일 강점이었던 팀이었는데 오수정 프로님으로 갑자기 변동이 되면서 오수정 프로라는 카드를 도대체 어떻게 쓸까? 의문이 들었어요 아 어쨌든 그 다음 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루원 엔젤스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지난 시즌 돌풍을 일으키면서 준우승을 차지했던 블루원 엔젤스 새로운 얼굴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홍지표 선수가 아웃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찬차팍 선수와 김민영 선수가 합류했지만 이번 시즌 블루원에 어떻게 보면 큰 비중 있는 역할은 하지 못했어요 그만큼 블루원도 이번 시즌이 끝나고 나면 어느 정도 살짝 제 정비가 필요한 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우 상당히 전문적인데요 괜찮았어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SK 렌터카 가보겠습니다 SK 렌터카 대대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사실 다른 신입보다 이욱영 선수가 합류하면서 관심을 모았는데 이욱영 선수를 포함한 SK 렌터카 다이렉트 어떻게 보셨나요? 이욱영 선수의 팀 합류는 어떻게 보면 SK 렌터카의 히든 카드였거든요 그러나 별로 큰 역할을 못했어요 오 그만큼 실력이 없는 게 아니고 팀원으로서의 조금은 부담을 갖지 않았나 자 그렇다면 이제 이거 이거 전혜린 선수가 할 말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거 시원하게 말하셔도 돼요 전혜린 선수의 고향이죠 NH 농협 카드의 그린포스입니다 마민캄 선수와 김보미 선수가 합류를 하고 오태준, 전혜린 선수가 빠졌습니다 자 이거는 전혜린 선수한테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작년 농협 카드와 올해 농협 카드 전력 강해졌나요? 약해졌나요? 약해졌어요 자 약해졌습니다 저요 자 그렇다면 김현석 개설위원 약해졌나요? 강해졌나요? 강해졌어요 이유는 뭔가요? 빠질 사람이 빠졌어요 빠져야 할 사람이 빠졌기 때문에 NH 농협은 강해졌어요 자 이유는요? 오태준 선수와 전혜린 선수가 팀에서 아웃되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팀 리그는 냉정한 리그를 운영하는 팀들이에요 제가 30초 정도 할 말 드릴게요 삐 처리 해주실 거죠? 좋은 팀이네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해요 비록 이번 시즌은 빠졌지만은 다음 시즌 또 이번 시즌 개인전에서 좋은 모습 보이면은 또 다음 시즌 또 NH 농협 카드가 아니고 웰컴도 들어갈 수 있어요 본인의 능력 하에 따라서 팀에 어느 팀에 가는 것도 본인이 정할 수가 있거든요 팀 리그에도 한 판 안 뛰어보셨는데 또 저렇게 또 잘하세요 원래 당구 치는 사람들보다 말하는 사람이 더 쉽거든요 맞아요 맞는 말이에요 좋은 팀이에요 NH 농협 카드 지금 6명 최상입니다 자 이쯤에서 NH 농협 카드는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번에는 역시 웰컴 스포츠와 같이 최소한의 변화만 보인 크라우네테 라온입니다 크라우네테 라온의 전체적인 장단점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보시면은 라인업 구성은 참 좋아요 근데 문제는 빅 선수가 없어요 아 네임배로 있는 선수 자 웰컴은 후드로 그리고 NH 농협 카드는 조재호 아 그쵸 그러나 크라우네테는 뭔가가 부족한 팀이에요 임종순 선수는 어떤가요? 임종순 선수는 어떤가요? 부족해요 약이에요 임종순 선수 너무 좋은데요 7차 대회 우승했으니까 망정이지 그거 우승 못했으면 방출감이에요 임종순 선수 항의 전화 괜찮으시겠어요? 애매하면 편집하면 돼요 네 자 다음은 PBL 유일의 토종팀 신토브리 TS 샴푸 앤 프라다 키오루즈입니다 지난 시즌 2021, 2022 시즌은 참 힘들었습니다 좀 어떤 것 때문에 그랬다고 생각하시나요? 시즌별 성적이 안 나왔던 이유는 팀원 변경이 굉장히 많은 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팀원들의 합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김종원 프로님이 리더로서 굉장히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자 다음은 화려하게 등장한 신생팀 하나카드 원큐페이입니다 팀 구성부터 4명이 우승자 출신으로 호화 멤버 즉시 우승후보로 손꼽히게 됐는데 특히 주목하셨거나 잘할 것 같았던 에이스들이 있었나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 필리포스 카스토코스타 선수의 주축으로 워낙 대스타들이 많은 팀이다 보니까 김병호 선수가 조금 위축된 모습들이 많이 보였어요 기가 센 팀이에요 마지막보다는 휴원스 헬스케어 레전드입니다 역시 큰 화제를 모은 건 첫 여성 주장이 될 텐데요 전혜린 선수는 또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나요? 솔직히 여자 주장이라고 하면 벤치타임아웃 활용이 활용도가 굉장히 낮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왜냐하면 벤치타임아웃을 사용하는 선수들은 대부분 남자 선수들보다는 여자 선수들이 도움이 많이 필요한데 그 도움을 임세훈 프로님이 팀원들에게 도움을 주기가 또 힘들지 않았었나 자, 어쨌든 이렇게 처음으로 또 PBA 팀리그 구단 하나하나를 분석해 보았는데요 자, 1라운드 해설하시면서 혹시 기억에 남는 경기 있으셨나요? 나는 그런 거 보면 난 우리 전혜린 선수는 또 어떤 경기에 기억이 남나요? 저는 또 농혁카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고 아, 또 그 경기 조목해서 보셨을 것 같아요 농혁카드 개막전 첫날에 김보미 선수가 초구부터 시작해서 구전 퍼펙트큐 한 게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아, 그 경기 보시면서 또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도 궁금한데요 내가 잘린 건 어쩔 수 없었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솔직하게 굉장히 인정하는 경기가 되었었습니다 눈을 뜨고 참아볼 수 없는 그런 경기가 아니었나 싶은데 그렇다면 2라운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석 해설위원은 어떤 점이 가장 눈에 띄시나요? 아무래도 이 코드로우 선수와 김재근 선수의 퍼펙트큐가 나왔던 부분이 이제는 이 퍼펙트큐, 팀 리그에서는 아주 흔한 득점력이에요 다음은 3라운드입니다 3라운드에서는 또 기억에 남는 장면이 어떤 게 있을까요? 신생팀이었던 하나카드가 우승을 차지하게 되었고요 2등으로서는 TS 프라다 팀이 2위로 포스트 시즌에 진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4라운드 주요 이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두 분 혹시 기억에 남는 이슈 있으신가요? 아무래도 이 엘자스 선수들 SK 렌터카하고 크라우네테의 마트레이드 신의 한 수였어요? 그렇죠, 이게 남녀투어 통틀어서 처음으로 트레이드예요 그렇죠, 전반기가 끝나고 후반기를 준비하는 첫 시작을 마트레이드로 시작된 두 팀 그러나 두 팀 모두 별로 좋지는 않아요 이제는 5라운드로 넘어가 볼 텐데요 5라운드에 어떤 이슈가 떠오르시나요? 5라운드는 특별하게 큰 사건은 없었어요 생각 안 나시는 건 아니고요? 5라운드에서는 웰컴 저축은행 팀이 점점점 도약하기 시작하는 시기가 아니었나 싶었습니다 이렇게 하시라고요 아니 저는 또 제 나름대로 분석은 많이 했거든요 자, 그럼 6라운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얼마나 지금 분석을 잘하고 계신지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6라운드! 김여자께서 열면 어떤 주요 이슈가 있으셨나요? 아무래도 6라운드 마지막 경기가 후반기, 1,2위 팀이 가려지는 결정적인 순간에 이 경기가 있었어요 그 경기 저희가 중계했잖아요 그렇죠, 중계하기 전에 NH농혁 카드의 경기가 어떻게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번 시즌 제일 끝 경기, 마지막 경기가 빅히트의 시청률을 예상을 했는데 폭락했어요 전혀 의미 없는 게임이 되고 말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NH농혁 카드와 TS 프라다 팀의 경기가 이기기를 바랐을 거예요 농혁 팀이 마지막 경기까지 빅히트로 재미있게 보기 위해서 6라운드 어떻게 보면 좀 싱겁게 끝난 후반기인데 6라운드인데 블루왕과 이외컴 대축은행의 후반기의 강세 그리고 끈끈한 라인업 구성 어쨌든 후기리그 MVP는 프라이들이 쿠드롱에게 돌아가면서 또 후기리그 막바지 그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6라운드까지 세 분과 함께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세 분과 함께 저희 2022, 2023 시즌 팀 리그에 대해서 각각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오, 정말 절실한 이번 시즌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우리 전혜린 프로도 우리도 이 각각 하이텐션에 저랑 또 김현석 해설위원과 함께 처음으로 방송해봤는데 어떠셨나요? 소리로만 듣던 두 분을 앞에서 만나니까 굉장히 기가 죽네요 저희 다음 방송에서는 포스트 시즌을 앞두고 칼을 갈고 있는 네 팀 더욱 뜨거워진 포스트 시즌 팀의 불꽃 그 영광의 트로피는 누가 들게 될지 2022, 2023 시즌 PBA 팀 리그 예측 당구 살롱에서 다음 주 미리 확인하세요 사실 전혜린 프로님은 지난 시즌 포스트 시즌 때도 함께 했잖아요 전기보다는 후기가 더 긴장되고요 후기보다는 포스트 시즌이 더 긴장돼요 포스트 시즌 때는 냉기가 엄청나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해요 부탁해요